자 지금 영월에 한반도 지형 전망대로 왔습니다 여기 한반도 지형 주차장에서 0.8km 입니다 현재 시간이 03시 45분 오후 03시 45분 언제쯤 도착하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창고로 글쎄요 조금 전에 선돌을 찍었는데 어 선돌 전망대가 아니라 선돌 아래에서 그 내비가 알려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어 이상하게 그래서 다른 분 제가 잘못 내비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차장이 아닌 한반도 지형 주차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계단이 나오네요 아 이제 계단이 끝나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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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연락 예 예 예 hands 깜짝 ğı 예 예 지금이 요즘 해가 일찍 아니 늦게 뜨고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산에서는 특히 해가 일찍 집니다 4시도 안 됐는데 특히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려요 그래서 더 캄캄합니다 아마 한 5시쯤 되면 굉장히 어두울 거로 예상합니다 좌측에 보면 돌탑을 많이 쌓았네요 아 좀 전에 계단 올라오는 곳만 무난하게 올라오면 계속 평지이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정선 인데 아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처음입니다 너무 늦어서 방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 한번 가보기로 하고 늦었지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내리막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3시 52분입니다 45분에 출발했으니까 7분이 지났구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전망을 가는 길입니다 역시 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택기다리는 본적이 없네요 여기 있는것 같은데요 어딘가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마지막을 덕분에 대부분 부드럽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게 거의 던 것 같습니다 이제 800m 얼마 안되네요 자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밝혀집니다 한반도 지형전망대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57분 12분 걸리네요 검색엔진 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검색엔진 에서는 한 20분 걸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